5, 4, 3, 2, 1 챌린님은 오버워치만 열심히 하시나봐요 요즘에 할게임이 없어가지고 배그는 질려가지고 이 자식이 루슈 이 자식이 여기서 밀려고 나 아 나 밀려고? 안 밀려 여기, 여기 별거 없죠 아 루슈, 상대 루슈가 나 밀려고 노리고 있더라구요 응 더럽게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안 돼! 안 돼! 자, 어 또 싸우고 싶네요 어, 저기 보이죠 지금 범인이 예 범인이 어 둘이네요 둘 저기 어 정크랑 젠, 젠 야라 힐 안주는 쟤냐라 좀만 비벼 아 그래 그래 잘했다 아 요거 잘했다 오케이 오케이 아오 비트 아 그래 아하 아 오야 오오 나를 나를 밀다니 딜러들이 죽어가지고 아야야야 아 여기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근데 좀 그 어렵더라고 이거 뭐야 시프트로 맞춰야 되잖아 상대를 그죠? 이게 난 좀 어렵더라고 웬 서경 나 힐 좀 줘 오케이 오케이 죽었어 이제 들어가자 들어가 아이씨 아아 제니아타가 힐을 좀 안하긴 하는데 근데 일단은 부주화를 좀 날름 잘해가지고 아직은 안타 볼게요 일로와 일로와 이 파라를 먼저 잡고 들어가야 돼 이 파라를 먼저 잡고 들어가야 돼 파라때문에 어 됐다 됐어 잡았어 잡아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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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이제 갈굴 빠야다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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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뒤졌어 이제 힐러 없죠 이제 힐러 없죠 힐러 없죠 힐러 없죠 예 힐러 없죠 오케이 나이스 예 나있다 예 아이씨 아이씨 갈고리 어처구니없는 갈고리에 예 상대방은 지금 이제 슬슬 싸우고 싸움이 났을 겁니다 상대방은 딜러면요 딜러 딜러가 못하네요 왜냐 나한테 다 잘려가지고 초반에 내가 딜러들 좀 잘랐죠 초반에 내가 딜러들 좀 잘랐죠 승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중요하지 않다며 왜 여기 있는겁니까 그러게 말이요 일단 자리야로 더할게요 자리야로 더할게요 다른거 바꾸면 안될거 같아요 자 갑니다 야 젠야타 12킬했네 들어가 들어가 그것좀 들어가 아잇 뭐야 아 쟤넨한테 어디왔어 쟤넨 아 한마디만 안하려고 이제 채팅 아예 안하려고 채팅을 자꾸 견과먹어서 아 어디가 아 어 아 아 아 아 이리로 와 오케 아오케 오케이 브라보 두루와 끝났네 이제 쟤네 힐러가 못하네 힐러가 힐러하면 둘 다 못하면 둘 다 군까지 쏴가지고 힐러 오케이 힐러 마인드 컨트롤에서 제니타한테 한마디 안하고 힐 안했죠 제니타가 근데 딜하고 잘했어요 구조화를 잘하더라고 어쨌든 마인드 컨트롤으로 이겨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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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낸